XSFM입니다. I, D, W, K 토요일에 만나는 452회 주말 순서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제가 흥분을 많이 해서 겁나 잔잔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흥분을 많이 하셨나요? 순서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토요일 순서를 먼저 녹음하고 있거든요. 저는 압니다. 저는 화를 낼 것입니다. 아 화를 낼 예정이세요? 아니 그리고 어저께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그저께 나성인의 방송은 사실 저희가 대선 방송 이전에 녹음을 해놨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성견 지명이죠. 가장 평화로운 주제를 남겨놓자. 네. 의도치 않게 평화로운 얘기들을 하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쟁 얘기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다음 주부터 소화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아예 백조의 호수율을 얘기하네요. 그렇습니다. 바다와 별이 가득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때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남해에서 온 바다 보험을 바보상해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노트북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유입되는 청취자분도 계시고 그때는 노트북을 살 계획이 없어서 까먹었다가 지금 살 계획이 있는데 마침 생각났다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요. 막상 다운로드는 별게 없는데 선거방송이 끝나면 새로운 청취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구매 정보를 전합니다. 네, 액세스몰을 경유해서 액세스 FM 쿠폰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액세스몰의 레노버 페이지로 가서 노트북 상품 보러 가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레노버 뭘로 가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노트북을 장바구니에 담아요. 조금 불친절하게 느린 편입니다만 그리고 레노버 홈은 약간 조금 마음에 드는 사양을 맞추기가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다만 포털이나 쇼핑을 도와주는 사이트에서 레노버 노트북을 찾는 것에 비하면 훨씬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몰에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아, 이 사양이 여기 있는 거구나 라는 게 조금 입감이 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노트북 아무 사양 없었다? 그럼 그냥 아이디어패드 아무거나 사세요. 그렇습니다. 노트북을 장바구니에 담아요. 결제 전에 쿠폰 코드를 입력합니다. XSF-M 숫자 2 레노버 네, XSF-M2 레노버를 입력하시고 결제하고 기다리기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개빨라도 이건 좀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노트북 전 제품 최대 20%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도 노트북을 지금 한... 제가 지난 지선에 샀나요? 응.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슬슬 바꿀까 말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왜냐면 USB-C가 의미가 없이 달려있어서 아, 네. 그렇죠. 네. 요즘은 썬더볼트가 있어야 재구시를 합니다. 화면을 못 내보내요. 응. 그러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레노버 프로스토어 법인, 사업자, 임직원 전용 스토어가 레노버에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는 더 좋은 조건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사야 돼서 근데 망설이고 있죠. 왜냐면 노트북을 새로 사죠? 네. 그러면 그건 지금 올해에는 필연적으로 저희 회사가 새로운 방송을 런칭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어? 왜요? 설명하자면 긴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일을 더 할 것이 코앞에 와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걸 부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트북... 그래서 제가 지금 노트북을 안 사고 있어요. 노트북을 사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음... 네. 아, 이동해서 쓸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구나. 저도 곧 사야 됩니다. 레노버에 가보시기 전에 액세스몰을 들러주십시오. 명작을 만나는 시간 박해문학관 봄의 박해문학관입니다. 대기 중엔 유해물질이 가득합니다만 봄은 왔습니다. 문학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영입니다. 이야, 이게 참 다양한 작품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늙을 수가 없어요. 가장 늙은 박해문학관입니다. 저도 이게 오늘 얘기할 게임이 1990년작인데 이게 저도 이제 40대 한 중반 정도 넘어가다 보니까 시간 착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20년 전 게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 젤다의 전설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삼국지 이런 거 생각하는데 펌프예요. 맞아요. 펌피럽이죠. 사일런트 힐이에요. 진짜. 스타크래프트도 25년 전이에요. 네. 저도 별 생각이 없이 이거 하지 라고 골랐는데 날짜를 세보니까 30년 전 게임이더라고요. 10년 전이면 되게 옛날일 것 같죠? 네. 니키미나재예요. 그렇죠. 굉장히. 아, 이제 정말 중년의 시대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제 고른 게임입니다. 가만히 있자. 10년 전이면 아이폰4였나? 아이폰3GS가 15년? 네. 됐죠? 네. 10년 전이면은 6쯤 되겠네요. 네. 하여튼 그렇게 긴 시간을 거슬러서 이 게임을 하나 찾아왔는데 뭐 우리 시간이 늘 그렇지만 게임 얘기 뭐 얼마 안 되고 네. 또 게임을 빙자해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은 굉장히 세계관 자체는 매력적이고 네. 또 1990년대 근처에 이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이 게임의 메인 테마 멜로디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그렇게까지 히트하고 그렇게까지 많이 팔린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정신 유통이 되긴 됐습니다만 근데 여기 이 작품의 매력에 엄청나게 빨려들어간 유저들은 많았어요.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예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또 한국은 그게 있죠. 내가 이 게임을 해보질 않아도 잡지의 공략을 보고 나면 해본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 되게 오래된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케문학관에서 말씀드린 게임들은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청취자분들도 듣다 보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 게임은 제가 해보기를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요? 일단 게임 분량이 굉장히 짧고요. 네. 지금 와서 해보면 공략을 알고 하면 한 2시간 안에 끝납니다. 네. 그리고 현재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게 굉장히 폰트도 구리고 그래픽도 구리고 이미 눈이 높아진 우리에겐 많이 안 차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충실하게 게임 이야기를 쭉쭉 풀어주면서 예전에 스포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네. 게임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게임의 이름은 룸입니다. 룸. 네. 이게 오디오 콘텐츠다 보니까 룸이라고 하면 다들 R, O, O, M. 아닙니다. 방, 방탈출 게임인가? 그게 아니라 L, O, O, M이에요. 네. 그러면 L, O, O, M이란 단어는 조금 생소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냐 우리말로 배틀이에요. 배틀. 배틀 크루저. 이 배틀도 문제야. 오디오 콘텐츠로 말하려면. 배틀 그라운드. 이상하죠? 와. 배틀 크루저 얘기한 것도 늙은 거구나. 왜냐하면 직조란 밭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배틀이 그라운드에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와. 윤 선생님 이거 처음 알았어. 스타크래프트 얘기 비유한다는 건 늙은 사람이라는 징표는 20년 전부터 아니 그것도 그런데 그런데 배틀 그럼 당연히 크루저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왜? 랩 배틀도 있고 댄스 배틀도 있고. 배틀입니다. 오늘은 어이 배틀이에요. 배 짜는 기계라고 하는. 네. 그러면 게임이 무슨 배틀이 아니라 배틀을 다루냐. 네. 요즘 나오는 배틀 타이쿤. 그렇죠. 배짜기 게임이냐. 누가 더 빠르게. 손님이 끊임없이 밀려드는데. 천이 떨어졌습니다. 구매하시겠습니까. 누가 더 빠르게. 요즘 무슨 문양이랄죠. 그 아라비아 문양 같은 거. 산업혁명 타이쿤. 네. 자동화 기계는 5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손님으로 트래비스 스카셔 와가지고 페이질리 무늬 테피스틸을 짜줘야 되고. 실제로 중요한 건 테피스틸입니다. 그런 게임은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런 판매 기술이 없었죠. 네. 이 룸이라는 게임의 장르는 어드벤처라고 해요. 우리가 이 어드벤처 얘기를 살짝 한 적이 있습니다. 설 날 때 왜 모험이 뭘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어드벤처라는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 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래요. 플레이어가 주인공 캐릭터를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수수께끼들을 풀어나가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낮에 녹음 준비를 하다가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PC 게임을 어릴 때 안 해봐서 저는 콘솔이 없었으니까 PC 게임만 해봐서 어드벤처에 먼저 익숙해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의 게임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왔는가 그 DNA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보자면 PC용 어드벤처 장르들을 얘기하지 않고는 성립이 안 되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좀 이 장르를 보기가 힘들어졌죠. 순수한 어드벤처 장르라는 거. 그런데 90년대는 지금 말씀대로 굉장히 PC 게임 영역에서는 상당한 팬덤과 인기를 가지고 있던 장르였어요. 그리고 오래된 게이머들은 현대의 콘솔 대작들을 만날 때 옛날 어드벤처 게임을 대하는 자세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이런 스토리를 만나게 되겠지. 뭘 하다 보면. 어드벤처 게임이라는 게 정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퍼즐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야기가 굉장히 두껍고 주인공이 전투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지금 콘솔 게임의 대부분이 언차티드도 그렇고 툼네이더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장르의 이름이 액션 어드벤처예요. 어드벤처에 액션을 섞은 거죠. 퍼즐이 가미되어 있는 거군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내일 얘기할 이 당시의 어드벤처 게임 엔진이 게임을 풀어주는 방식에 가장 가까웠던 우리가 다뤘던 작품은 아마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일 거예요. 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 어드벤처 장르의 가장 적장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뭐가 되죠. 최근으로 봐도 사실 시어로 몰이 나오는 아칸시티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퍼즐이 보통 어느 정도 들어있잖아요. 스파이더맨을 해도 그렇고. 폴아웃 시리즈도 그러네요. 꼭 넷 중에 하나 고르게 젊은 애들은 짜증납니다. 원래 그런 거지 뭘. 호라이즌에도 퍼즐이 있죠. 네. 그렇죠. 톰레이더부터 시작되는 3D 기반의 퍼즐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3D 기술이 없었으니까 조금 다른 방식의 퍼즐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구조를 만들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게임 어드벤처 게임 중에서도 사실 룸은 아주 유명한 게임은 아닙니다. 제일 유명한 작품들은 제일 유명하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이 게임의 제작사는 우리에게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루카스 필름이에요. 네. 루카스 필름 나중에 게임 쪽은 루카스 아츠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조지 루카스 사장님 이름이죠. 이 회사의 주요 작품들이 거의 일가를 이룬 바가 있는데 오늘 얘기하자면 원숭이섬의 비밀 그 다음에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매니앙 맨션과 매니앙 맨션 시리즈 텐터클 최후의 날 같은 매니앙 맨션 2 전통적으로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라고 부르는 특정한 장르를 오랫동안 잘 만들어 온 회사이기도 해요. 정리를 해놓고 보니 우리 선거방송이랑 국간방송이 계속 음악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들으면서 이건 정말 유피디가 엄청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요. 고갈돼가고 있어요. 심지어 본인 앨범에도 이 가사 들어가요. 원숭이섬의 비밀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게임을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아 나는 시에라 작품보다는 루카스 하트 작품을 훨씬 많이 했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명작들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룸은 그렇게 또 대중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인지도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때도 생각했어요. 이거 집에 앉아 게임만 하는 놈들이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한글판이 없었어요. 일단 그리고 발레는 안 봐요. 그렇죠. 뮤지컬도 몰라 몰라. 룸이라는 게 배틀도 어색하고 LOM도 어색한데 차라리 루카스 하트의 다른 게임들은 웃기기라도 합니다. 보통 어때요? 원숭이섬의 비밀 같은 건 되게 웃기거든요. 하다 보면 근데 여기는 개그도 없어요. 잘 보면 90년대의 이 어드벤처 게임의 양대산맥 루카스 하트와 시에라의 작품들은 뭐랄까 미국 문화 콘텐츠가 세상을 주름잡았던 90년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보여준 모든 콘텐츠적인 아이디어의 장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농담을 온 세계에 뿌립니다. 그렇죠. 이때의 어드벤처 게임들이 근데 룸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동화 기반이니까. 근데 이렇게 동화 기반이고 또 스토리텔링 좋고 이러다 보니까 해본 사람들은 기억이 오래 남는데 왜 이 장르는 폭삭 망했나 요즘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가성비 문제가 좀 있죠. 예를 들어 스트리트 파이터를 생각해봅시다. 한 번 만들어놓으면 죽을 때까지 해요. 게임사가 망해도 할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하죠. 근데 얘는 뭐냐면 이런 스토리텔링 어드벤처들은 한 번 끝나면 두 번을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작비는 똑같잖아요. 아무리 많이 플레이해도 서너 번 하면 끝나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안 만들어지고 이따금 만들어지는 게 아까 이야기된 대로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처럼 아예 엄청난 대작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한 번 팔자 가 아니면 잘 나오기 어려운 장르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장르가 액션과 혼합이 되기도 했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어드벤처 특유의 일직선적인 스토리텔링 플레이를 액션 어드벤처라는 형태에서는 N회차 플레이라는 형태로 또 바꾸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툰네드에 대입하면 맞지 않잖아요. 호라이즌 제로던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하느냐 스토리가 매력적인 거라기보다는 소일거리하는 평상시 일상에 잘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건 어드벤처 게임의 덕목은 아니죠. 호라이즌 제로던은 그 재미죠. 이렇게 잡아보고 저렇게 잡아보고 저렇게 잡아보는 재미. 그렇잖아요. 소소한 재미. 어드벤처 게임의 재미는 소소하지 않아요. 이거는 마치 그냥 체감관 영화 한편 따라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게임 트렌드에선 좀 접하기 어려운 정말 옛날 게임이 된거죠. 또 아싸리 테트리스 같은 퍼즐 게임하고도 괴가 다르군요. 그렇죠. 반복해서 즐길 수 있는 재미의 게임이 있고 이야기를 따라가는 재미가 있는데 그렇죠. 퍼즐 게임은 땡우깡처럼 팔리죠. 근데 어드벤처 게임들은 대작 영화 같은 마케팅 방식을 가지고 실제로 수익구조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그 게임 이름 했었나요? 옛날에 그 퀴즈 게임 오락실에 있는 워낙 많아갖고 오락실 한국 선고가 있었던 퀴즈 아카데미 6만이었군요. 그 구형 버튼 3개를 놓고 때리는 그거 말인가요? 그 막 코어 마주 막 이러고 제 나이는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게 일본 게임인데 이거를 한국어로 전부 번역을 시켜가지고 유통됐던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런 퍼즐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퍼즐인지 조금 설명을 하면 포인트 앤 클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우스 커서를 특정 위치에 포인트 시켜요. 위치를 시키고 클릭을 하면 그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형태로 게임이 진행이 돼요. 예를 들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설명하기가 매니앙맨션이라는 게임을 보면 처음에 공포의 저택을 들어가기 위해서 집 앞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미국인들은 되게 쉽게 푼 게 그 앞에 매트가 깔려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매트 위에다 커서를 놔요. 그다음에 오픈 매트 이렇게 명령을 치면 매트를 듭니다. 그럼 열쇠가 나오죠. 거기 열쇠가 있어요. 저는 한국은 그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한 며칠을 못 풀었어요. 한국인들은 공략 없으면 못 풉니다. 네. 한국인들은 이제 앞집 슈퍼 같은 데 가야죠.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 경비실에 몇 동 몇 턴데요 열어주세요 그러면 애들은 열어줍니다. 아니면 그 집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방식을 택할지도 몰라요. 한국인들이 화분도 종종 있었는데 맞아요. 화분 등 밑 이런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또 우리가 비밀을 해체할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지금 거기다 두시면 요즘은 그렇게 안 쓰니까요. 하여튼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 룸도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플레이가 돼요. 네.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면 주인공이 하나 나오는데 허연 로브라고 하죠. 우리 두건 달린 로브 네. 그거를 쓰고 있는 주인공이 산 위에서 뭐라뭐라뭐라 중얼거립니다. 옛날 수도사 옷 같은 걸 입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주인공은 올해 17살이 됐죠. 이름은 보빈 트레드베어 보빈 트레드베어 이 친구가 혼잣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마을 내려가면 오늘 자기 생일날을 맞이해서 축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을의 장로들이 나의 거취를 놓고 큰 회의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길 참석하자 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마을이라고 해서 내려갔더니 웬 천막촌이에요 다 그렇죠 이런 벽돌로 된 건물 이런 게 아니라 무슨 해변에 그냥 천막 쳐놓고 마을이라고 하는 되게 그런 느낌의 마을인데 그중에 가장 큰 텐트에 들어가면 이게 난민촌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천막이 입구일 뿐 내부가 겁나 크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천막은 군대에서는 A형 텐트 마냥 생겼는데 내부에 들어가니까 하늘 끝까지 기둥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냥 거대한 성당 같은 마을 회관이 그리고 천막인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합니다. 굳이 아니 이렇게 큰 건물을 만들 능력이 있으면서 굳이 왜 입구가 천막으로 돼있지? 그 얘기가 좀 이따 밝혀지는 거죠. 거대한 마을 회관 안에 딱 들어가면 제일 깊은 곳에 말 그대로 화려하게 빛나는 거대한 배틀이 하나 있어요. 배틀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흑백이라 잘 안 보였는데 컬러로 보면 반짝반짝합니다만 무지갯빛으로 저도 지금 이번에 이지에이로 처음 본 거예요. 플레이하는 아 원래 이렇구나. 이게 막 반짝반짝 계속 색깔이 막 변합니다. 요즘 데스크탑 비싸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모든 걸 다 조명을 집어넣은 정말 그 나이트 반짝이가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의 매일매일이 프라이드 데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배틀이란 건 이런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소박하고 하얗고 이런 천을 만드는 기계인데 얘는 거의 그 나이트클럽 DJ의 그 뭐야 사이키 뭐 이렇게 삑삑삑하는 박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삑삑삑 DJ 부스 삑삑삑하는 박스는 뭘 얘기하시는 걸까 미안합니다. 삑삑삑하는 박스 저는 그래가지고 디자인하고 크기 때문에 저거는 파이프 로건을 저렇게 디자인했나 싶었어요. 그런 느낌도 있죠. 정말 그죠. 겁나 웅장하고 반짝반짝하는 배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틀 앞에 아까 그 마을 장로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다 로봇스고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까만 백조 한 마리가 날아들어오죠. 그러면서 마을 장로들 다 허연백조로 만들어버려요. 대피덕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이 까만 백조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한테 되게 뜬금없어요. 나는 대모 해체리다. 이 대모라는 게 그거죠. 왜 서양에는 대부 대모가 있죠. 갓 막기 위해서는 네가 매우 중요해라는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그래서 요파 씨의 사연 보내는 분들보다는 조금 낫네요. 이름을 밝히고 사연을 시작하네요. 최근에 이름을 안 밝히고 사연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름을 써주세요. 담당자의 고충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나무로 된 지팡이 하나를 줘요. 그러고는 까만 백조 하얀 백조가 다 같이 어디로 날아가버리고 보비는 뭐야 이게 자기 거취를 놓고 회의를 한다더니 다 날아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진상을 파악해야겠네 하고 지팡이를 주워들어서 이제 백조를 좀 찾아가 봐야겠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너무 뜬금없죠. 그래서 왜 뜬금없을까를 저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그렇죠. 한국의 모든 유저들이 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게임의 설정이 원래는 카스트 테이프에 들어서 오디오 드라마 형태로 프로로그가 있었던 게임이에요. 패키지에 원래 오디오 드라마를 담은 카스트 테이프이 있었는데 한국에 정발됐을 땐 안 나옵니다. 맞아요. 디스켓이었나요? 이때는? 디스켓이었죠. 처음 발견했을 때는. 디스켓하고 카스트 테이프와 같이 들어가 있는 패키지로 판매를 했던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정발될 때에도 카스트가 빠졌고 불법 복제도 당연히 카스트 2가 불법 복제해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그냥 뜬금없이 시작을 한 거였죠. 근데 그 방법도 독특하네요. 그거를 대본을 적어가지고 페이퍼를 주는 게 아니고 굳이 카스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줬네요. 그렇죠. 이 게임은 음악이 음성이 매우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21세기 초까지도 시에라와 루카스 하츠가 시도했던 이런 시도들의 잔재가 계속 남아있어서 디럭스 패키지가 아니더라도 초판 발매 패키지에 대부분의 어드벤처 요소를 담고 있는 게임들은 그 앞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책 같은 걸 꼭 넣어줬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플레이하는 걸 유저들이 상당히 당연시 여기기도 했고 그랬고 룸은 조금 거기에서 더 비껴나간 새로운 아이디어였던 거죠. 오디오 드라마를 넣어준다. 그 오디오 드라마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 게임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듣지 않고 그냥 게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게임은 참 옛날부터 느꼈던 게 일본이나 미국처럼 게임을 직접 만드는 국가와는 달리 게임 강국인데 게임의 서서성이 너무 무시되고 약하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고 자라왔으니까.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인 선택만 하다 보면 게임 제작사들은 어드벤처를 등한시하게 된다는 걸 한국 시장을 보고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카세트 테이프의 내용을 조금 앞에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아 이거를 지금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시겠네요. 그럴 수도 있긴. 룸을 해본 분들도. 여기 이 룸의 세계는 되게 큰 대양으로 돼 있어요. 우리 예전에 디스코 엘리시움도 그랬죠. 대양 속에 섬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몇몇 섬들이 있고 되게 특이한 게 오늘날 우리의 세계는 가장 큰 사회 단위로 보통 국가 얘기를 많이 하죠. 국가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여기는 길드라는 단위가 집단의 되게 중심에 들어있는 곳입니다. 길드라고 하면 이제 공부 잘 안 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길드라고 하면 온라인 게임 길드만 생각하지만 그렇죠. 나의 피와 같은 네. 그렇죠. 길드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길드는 그 의미는 아니고요. 원래 그 역사 속의 길드 있죠. 중세의 도시의 상공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한 어떤 그런 의미의 길드예요. 대기업과 정당의 뿌리. 네. 그런데 대기업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왜냐하면 주로 중소상공인 여기는 규모가 다 작아요. 네. 그런데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일종의 카르텔이 되는 건 중세의 길드라는 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때는 뭐 이익 보호를 위해 뭉쳤다 정도만 하지만 나중에 역사 좀 더 보면 막 살인도 하고 암투도 하고 로비도 하고 정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당까지도 이야기가 나가는 어떤 개념이 되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길드랑 되게 비슷한 집단이 동대문의 사입삼촌들 아 그럴 수도 있게 그쪽 같은 조직들도 있고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는 보통 어때요. 우리 역사에서는 국가가 우선이고 길드는 그 차상위 정도로 놓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게임 세계에서는 국가가 없고 국가의 자리를 길드가 대체합니다. 그래서 아까 되게 섬들이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섬들을 지배하는 게 국가가 아닌 거예요. 누구냐. 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섬이 한두 개 혹은 하나의 길드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특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섬에 가면 그 섬은 특정 직업들만 드글드글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실제로 걸어다니다 보면 큰 이야기지만 지리적인 맵의 넓이는 좀 아기자기합니다. 디스코 엘리시움은 뭔가 인도네시아만한 어떤 설정인데 여기는 그냥 신한군만 합니다. 금방 돌아다닐 수 있어요.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게임 볼륨이 작기도 하고요. 그러면 길드에 의해 한 지역 섬이 지배된다고 했을 때 우리 주인공도 어디 길드 소속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친구가 소속된 길드는 직조공 길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틀이 있던 거예요. 그 거대한 배틀이 어떻게 보면 길드의 상징이기도 하고 주인공이 온몸을 로브로 덮고 있다 그랬죠. 그게 약간 직조공 길드의 상징 같은 복식이기도 해요. 직조공 과잠이죠. 그러네 진짜. 그래서 이야기를 풀다 보면 되게 다양한 길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 세공 글래스 블로우라고 그러죠. 유리 입으로 불어서 만드는 그런 길드도 있고 양치기 길드 배장장이 길드 이것처럼 어떤 현대의 첨단기술 길드는 아니고 딱 중세의 수공업스러운 어떤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 길드가 게임 안에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외교 분쟁이 일어나기가 어렵겠는데요. 뭐 무역 분쟁이 곧 외교 분쟁이겠죠.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일어나기가 힘들겠는데요. 어쨌든 한 국가 한 집단이 한 자원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독점이라 더 싸울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길드는 정치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치안과 경제적인 결사체가 됩니다. 그 게임 안에서는요. 그래서 길드가 그냥 직능 조합이 아닌 거예요. 잘 보면 이 길드의 힘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안 뭐 정부 이런 거 다 갖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뭐 그런 걸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서 살짝살짝만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 개별 상공업자 수공업자들은 굉장히 뭐랄까 길드라는 힘이 엄청 커졌다는 것으로부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제조력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디오 드라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연과 융화돼서 인간이 살던 시대가 있었다. 그게 이제 과거 자연과의 시대였다면 지금 이 시대는 뭐라고 불리냐면 위대한 길드의 시대라고 불리는 거예요. 기술이란 건 그렇죠. 인간이 자연과 융화된다기보단 자연을 개발과 개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술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특징일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은 실제로 숙련공의 힘으로부터 나오죠. 숙련공이란 건 요즘 같은 기계 자동화 시대에는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보기 독특한 것 그래서 어떤 프로가 있냐면 TV 프로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정확히 숙련공이 보여주는 것을 일종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반노동적이죠. 그거를 좀 걷어내고 원래 그 숙련공이란 의미를 보면 그래서 자연을 바꿔낼 수 있는 굉장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서 비춰졌던 게 원래의 숙련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 점점점 그 기술이 개발되면서 자신들의 세계를 내 손으로 강하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그게 집단화되고 조직화되면서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길드가 최고의 사회단체가 돼버린 어떤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술은 교역을 늘려나가면서 경제를 부풀리고 경제가 정치의 멱살을 잡고 개척을 하고 식민사업을 하게 만들죠. 결국은 기술의 발전이 현대 정치와 현대 자본주의의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놔야 모든 스토리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드라는 게 항상 그렇죠. 길드도 그럼 점점 권력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길드들이 막 섬들을 사요. 그래서 이건 우리 거 우린 여기서만 놀아. 그리고 막 전쟁을 벌이기도 한대요. 게임에서 전쟁이 길드 전쟁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대장장이의 섬은 거대한 모루처럼 생겨가지고 그렇죠. 아무도 못 들어가고 유리세공 기술자의 섬은 다 유리로 돼 있어요. 그런 어떤 길드들이 자신들의 일익으로 뭉치면서 점점 국가화 집단화 권력화는 와중에 이 직조공 길드는 조금 특이한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얘네는 돈도 벌고 좋다. 권력도 좋지. 하지만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건 뭐냐. 오직 더 좋은 품질의 천을 생산하겠다. 라는 굉장히 덕후스러운 어떤 느낌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른 어떤 길드보다도 외부화에 차단된 정도가 심합니다. 이게 그냥 좋은 품질의 천을 만든다가 그냥 단순한 좋은 천의 문제가 아닌 게 설정을 보면 되게 웃기는 게 얘들이 만드는 천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옷감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너무 잘 만든 천이 있어. 그런데 그걸 입었더니 부상자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새로 짠 천을 부적으로 씁니다. 액을 막는. 그러다가 점점 기술이 약간 집착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더 좋은 천을 만들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섬유가 없이 천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초월적인 일들을 갖게 됩니다. 이들의 표현으로는 빛과 소리만으로 천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뭔 소리야 그런데 진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빛과 소리를 넣으면 자동으로 천이 만들어지는 어떤 기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직조공마을 중심에서 봤던 거대한 자동배틀이에요. 한 가지를 더 첨언을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현대인들이 되돌아보는 기술 문명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는 기술 문명의 시대를 그려요.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술이 더 발전하면 마법을 부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법을 부리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했더니.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 있죠. 충분히 발달한 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직조공 길드의 상징이었던 로브 있잖아요. 그게 그냥 마법사의 벅장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의 단계에 도달한 직조공 길드는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도 샤머니즘과 기술을 구분 인류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보통 농담드레스 나오잖아요. 외계인을 값지했다. 그렇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기술만 봐도 원리 모르고 쓰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알기엔 되게 어려워요. 알기엔 너무 어렵고요. 모르면 마법의 영역인 거예요. 말 많으면 빨갱인인 거예요. 그럼 기계가 고장난다고 우리가 기술을 알아서 고치는 건 아니죠. 보통 한 대 때리면 또 잘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건 되게 문성한 소리고 유튜브 찾아보면 다 알기 때문에 기계를 한 대 때리면 되는 건 오히려 원리를 알아서 때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괴감이 들죠. 나 빼고 다 알아. 여기 직조공 길드처럼 딱 보더니 이거 한 대 탁 치면 꼬매지고 약간 그런 느낌 예를 들어 부모님 앞에서 땡땡페이로 뭐를 결제를 해요. 핸드폰으로 그냥 카드 단말기 근처에다 갖다 놨는데 결제가 됐잖아요. 부모님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한지를 되게 궁금해하고 의심하려고 하죠. 해킹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을 하면서도 생각해보면 웃겨요. 나도 그 원리를 모르거든요. 우리는 국가가 지정해준 화폐 지폐와 동전이 없이 요즘은 거의 살짝답게 비접촉이죠. 비접촉으로 돈을 내잖아요. 이건 모르고 보면 마법의 영역이죠.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웃긴 거예요. 부모님은 저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따져서 물어보려고 하고 저는 이건 당연히 가능한 거라고 의문을 안 갖는데 사실 둘 다 갖고 있는 지식 수준은 똑같은데 그렇죠. 한 명은 의문을 안 갖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중세시대의 문사가 이것과 관련된 실제로 있던 일에 대해서 글을 썼다. 그랬으면 겉에서만 봤더니 그냥 지팡이를 들고 소리를 냈더니 실이 짜지는 거예요. 그냥 마법이라고 그냥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어떤 단계에 기술을 통해 도달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전제인 거죠. 그런데 이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아까 약간 너드 같다는 느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조 기술을 갖게 됐다. 우리가. 그런데 이 비밀이 만약에 길드 밖으로 새 나가면 우리는 장사 망하는 거 아니냐. 항상 그렇죠. 깊이 발전하면 어느 순간부터 지식에 대한 독점욕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섬의 문을 닫아요. 기업의 욕구는 동일한데 그 욕구가 시대에 따라 다른 아집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보호장치가 되기도 하는 거죠. 기업은 당연히 기술을 유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꽁꽁 묶어놓습니다. 함부로 다른 대기업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꽁꽁 묶어놓고 자기들만 로얄티를 받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기술발전의 해가 되죠. 어느 시점에서는. 이 판타지가 중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공공이죠. 도서관이라는 건. 책을 모아서 저장한다는 개념은 사실 이것도 되게 근대 이후에나 등장하는 거고 그 전에 책이 쌓인 곳은 장서각이라고 그랬죠. 도서관이 아니라. 거기에 기능은 뭐예요? 영화나 소설 장미의 이름 보면 잘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잔뜩 중세의 책을 싸놓는 이유는 시민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해서 우리가 더 나은 지식사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죠. 네. 이 지식을 우리 성직자들이 독점하고 대대로 비밀리에 전승하자 라는 목적이었던 거죠. 세나가면 땡된다. 네. 그런 의미가 룸에 있는 직조공 길드에서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돈은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천들을 만드는데 그래서 섬을 하나 아무도 모르는데 구석진 곳에 섬을 하나 사버리고 그 안에 자기네 숙련곡 가족들을 포함해서 전부 이주를 하고 외부와 만든 천의 수출 외에는 거래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몇백년이 지난 거죠. 게임 시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몇백년 지나면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애들이 있었다는데 나는 못 봤어. 근데 걔네가 만드는 건 엄청나대.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 시간이 오면 두건을 쓰고 로브를 입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누군가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그냥 마법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버가 컨저러가 됩니다. 이게 뭐 원래 그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루카스 아츠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 중에 종종 강과되는 인물이 원화 작가 마크 페라리 입니다. 성 때문에 구글링이 잘 안 되는데요. 이름을 다 쓰셔야 되는데 이 사람의 작품을 원화를 보시면 우리가 늙은 게이머들만 대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어릴 때 원숭이 섬의 비밀이나 이런 작품들을 플레이했을 때 와 이 구도가 참 멋지다 라고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남았던 그 그림들을 만든 인물입니다. 이 룸에 이 원작을 읽고서 마크 페라리가 해석해 놓은 이 섬이 그래서 설명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누덕누덕 천조갈리로 군형 에이 텐트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안에는 거대한 건물이 왜 이렇게 해놨는가 대장장인은 이고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겁나 큰 모루처럼 섬을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텐트만 있는 데 같거든요. 왜냐하면 숨고 싶으니까. 자신들의 기술을 외부에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마크 페라리의 원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만들었던 원화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도라이 맛이 물씬 나는 루카사츠의 작품 저는 해봤는데 제가 나중에 다 물어봐도 사람들은 안 해봤더라고요. 그린 판단고? 아니요. 잭 맥크라켄과 에일리언 마인드밴더 루카사츠의 거의 첫 번째 어드벤처 게임인데 그냥 무서운 영화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개또라이 농담 어드벤처 게임 훌륭해요. XSFM입니다. 오징어 잎 아기 꼬리폼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다보상회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XS몰에서 확인하세요.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도가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XSFM하고야 2년이 그리 길지 않지만 아름다운 재단이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사업을 시작한 게 이제 20년이 넘어갑니다. 저희도 하고도 짧지 않지만 20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20년이면은 투니버스에서 스타크래프트 중계할 때 사일런티비 1 나올 때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수들한테 이상한 외계옷 입혔잖아요. 아케이드 가면 철권 1,2 하고 있을 때 제가 옛날 PC방에서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거를 요즘 고등학생한테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가요? 저런 모니터를 갖다 놨냐고 아 못 봤겠지. 못 봤죠. CRT를 네. CRT 모니터가 이렇게 여러 대가 있는 게 걔한테는 되게 위압적인 거예요.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옛날 PC방이라니 무슨 가난한 집에 가난한 운전사 같은 소리잖아요. 옛날 PC방이 있어? 근데 우린 옛날 PC방 봤잖아. 20살 때 CRT가 쫙 있던 그 PC방 엄청 뜨거웠어요. 그때부터 아름다운 재단이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거지같은 모니터를 가지고 20년이 흐르니까 행정부와 국회가 이에 응답을 했습니다. 활동가들의 긴 세월 노력이 가져온 결과지요. 4대3 모니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쓰진 않아요? 네. 그럼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기부로 장학생 선발 홈커밍데이 방문과 유선상담 보통 집안 어른들이 돕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청년기의 경험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돈 잘 모으고 잘 쓰지 않으면 단기 어학연수 사업 이런 것까지 진행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고친 건 잘못된 문제들을 픽스한 거고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지원 기회를 늘린 거지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사업은 아직 한참 더 필요해요. 그렇죠. 경험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연결해주는 사업은 아직 아름다운 재단이 해야 됩니다. 네. 기부를 받아요. 그래서 그래서 장기 단기 기부 모두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을 검색하세요. 광고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올봄에 파케문학관 우리는 앞에 오디오 드라마 얘기를 좀 했어요. 배경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어디 덕후 같은 인간들이 천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실없이 천을 만드는 경지에 되니까 다 어디 숨어버려서 마법사라는 이름으로만 남은 세계다. 네. 정말 요약을 깔끔하게 잘했네. 맞는 말이에요. 앞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네요. 근데 왜 막 불량 확보를 해? 욕구가 넘치네요. 어쨌든 그렇게 세상에서 멀어진 직종원 길드에서 주인공은 살고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세계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죠. 이 주인공도 참 재밌어요. 이름을 보면 보빈 트레드웨어라고 하잖아요. 이 보빈이 뭐냐면 우리말로 실패. 이것도 오디오가 오는 실패. 그 실감은 실패예요. 페일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애초부터 얘는 직종원 길드의 이름이었던 거죠. 얘의 어머니가 있는데 시그나 트레드베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아이를 자기 육체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래서 오디오 드라마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어떻게 나왔냐를 보면 조금 재미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길드가 점점 폐쇄적이 되면서 외부와의 교류를 완전히 끊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아예 인적 교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자기네 안에서 합니다. 사람도 동물들하고 마찬가지로 순열 따지면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가 소멸되죠. 네. 똑같은 일들이 이 길드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길드원의 자격은 오직 우리 길드원의 자녀뿐이다. 그런데 그 길드에 더 이상 외부인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몇 세대를 걸치다 보니까 결국 유전병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 사산되기 시작하는 상황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길드가 끝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장로들은 완고해요. 그래도 안 돼. 아무도 외부는 받을 수 없어. 그런데 평생 후드 쓰고 다니니까 외모도 안 갖고. 섬은 왜 딴 데 있어. 사람들 만날 일도 없고. 연애도 못해요. 배를 어떻게 이어. 그런 상황을 보던 시그나 트레드베어가 큰 결심을 하는 거죠. 실 하나를 딱 뽑아들고 자동 배틀에 갑니다. 그런데 이 배틀은 아까도 얘기했죠. 무에서 유를 만들죠. 그러니까요. 그걸 돌려버려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빈 트레드베어는 길드의 아이입니다. 길드의 배틀의 아이. 천을 너무 잘 짜다 보니까 사람도 짜는군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세 개를 만드는 기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즉 이 아이는 실패에서 나온 아이인 거예요. 그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 그리고 이제 배틀의 아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임신 실패에 의한. 무슨 소리지. 죄송해요. 뭐냐면 저 틀딱 장르잖아요. 틀딱 개그 준비해야지. 길드의 정책 실패로 인해. 좋은 변수였네. 장로들은 결국 알겠죠. 아니 어떤 놈이 배틀로 아이를 만들었냐. 어떻게 보면 길드가 배틀을 운영하는 방식을 크게 어긴 거거든요. 룰을 어긋나게 했다. 우리는 룰만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장로들은 진짜 노답이네요. 원래 장로는 다 노답 아니에요. 그래서 대시해요. 노답 3장로. 노답 3장로네요. 아니 애는 안 태어나. 그래가지고 애가 안 태어나면 애를 만들자 해서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어. 그것도 실패. 그럼 그냥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렇죠. 그냥 이제 그대로 몰락해간다라는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순혈주의의 문제죠. 장로들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가 결국 우리 길드의 파멸을 가져올 거다. 아직은 어린아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가 어른이 되는. 또 중세의 어른은 지금이랑 나이가 다르죠. 그렇죠. 17세가 되는 순간에 이 아이에 쫓아낼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도록 하자라고 결론을 낸 거죠. 그게 이제 늙은 인간의 본능이구나. 모르는 거는 파멸을 가져올 거다. 그렇죠. 컴퓨터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보통은 그러고는 자기들이 파멸하지 않나요? 저는 장로 3명 하니까 옛날에 그 카우보이 비밥. 거기도 장로 3명. 나오죠. 다 파멸했죠. 장로의 운명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거의 이야기를 거쳐서 게임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시작 부분. 17세가 되는 해에 회의에 간다라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디오 드라마는 아이의 출생과 거기에 대한 논란까지 설명하고 끝나고 우리는 게임을 플레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는 17세가 됐고. 와 그거 딱 듣고 게임 딱 켰는데 17세의 아이가 딱 있는 거예요. 책이라는 게 되게 게이머들한테 예전에 중요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노인네 시간이라고. 스타크래프트 1을 처음 사고 플레이하기 전에 책부터 봤어요. 책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설명서인 것 같은 책이 있어요. 김성모 화백이 글인 거 말고요. 아니에요. 그냥 글이에요. 게임 내에서는 절대로 등장하지 않는 종족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프로토스가 봤을 때 너무 이상하다. 이 테란이라는 작자들은 모든 걸 파멸시키는 방식으로 번석을 하더라. 그걸 보고 나니까 테란이 하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단 다 터지게 두죠.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꼭 공멸할 무기들을 쓰죠. 이게 테란. 책을 보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책은 되게 중요했어요. 맞아요. 스플래시 데미지는 테란 것만 아군에게 피해를 입고. 네. 오디오드라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좀 길게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우린 다시 게임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좋습니다. 생일날 쫓겨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 보비는 회의가 이상하게 끝났고. 회의를 몰래 봐요 자기가. 네. 그러다가 결론도 안 내고 다 백조원에서 날아가는 결말이면. 케이크는 커녕. 그러니까요. 스포가 불가능한 전개를 만났는데. 데모는 대피덕이 됐어요. 아주 똑같이 생겼습니다. 진짜 비슷하죠. 네. 그런데 자기 손에는 웬 지팡이가 하나 들렸죠. 네. 장로 중에 하나가 백조가 되면서 들고 갈 수 없었던 지팡이. 네. 이 지팡이는 이 룸이라는 게임을 특징 짓는 굉장히 차별화된 요소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이 고대의 어드벤처 게임의 정형을 만들었던 어드벤처 게임의 엔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앞에 얘기했던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 게임들은 아까 얘기했죠. 명령어 아이템 이런 걸 조합을 시켜요. 뭐 자물쇠가 있어요. 그러면 맞는 열쇠를 집어서 거기다 끼우면 되는 이런 방식이죠. 그런데 룸이라는 게임에는 아이템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단 하나도 안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루카스 하츠의 작품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플레이 안 해보셨어도 이런 캡처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옆으로 넓은 옛날에는 4대3이라 거의 그냥 정상각형으로 보이는 모니터였잖아요. 그런데 메인 화면이 옆으로 넓고 밑에 글자들이 쭉 써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사들이 써 있죠. 오픈, 클로즈, 푸시, 풀, 토크투, 유즈 이렇게 쭉쭉 써 있어요. 그러면 메인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명령어를 클릭하면 그에 맞는 어떤 행동을 하죠.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 시에라의 작품들이죠. 제가 가장 즐겨했던 거는 아마도 내년 국감쯤에 음악이 분명히 나올 서부의 약장수 프레디 파커스입니다. 그거 보면 동사 대신에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아이콘으로 바뀌었죠. 손이 있고 당기는 게 있고 공격하는 게 있고 그럼 그걸 누르고 메인 화면을 누르면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게 발전되면 일본의 이후에 00년대의 작품들이 나오는 거죠. 무엇과 약초를 합해서 무슨 약을 만들고 이런 것도 다 포인트 앤 클릭에서 넘어오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너무 신났다. 나는 그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내가 이 경혁과 불량 경쟁을 하고 있다니 며칠 쉬었다는 증거야. 스커맨진 얘기한 처음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방식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은 아이템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그 퍼즐을 풀고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시키지? 그런데 이 게임은 굉장히 좀 특이한 요소가 있어요. 아까 마법사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상 직조공 길드는. 그러면 이 마법사는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볼 수 있는데 지팡이를 딱 잡는 순간 아까 유PD가 얘기했던 그 밑에 명령어 있던 칸에 지팡이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그림이. 그리고 지팡이 끝에서 끝까지를 내가 눌러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가 나와요. 아니요. 그 음계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게 초보용은 그려져 있고 하드모드를 하면 또 음계가 안 그려져 있어요. 초보용은 음계를 다 가르쳐주고 중간에는 음계를 보여주기만 하고 글씨는 안 보여주고 하드모드는 아무것도 안 보여줘요. 하드모드는 진짜 힘든 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절대음감으로 때워야 됩니다. 음을 막 바꿔요. 심지어. 그렇죠. 그걸 듣고 해야 돼요? 마법 지팡이를 써서 음악을 만든다고 그랬죠. 음계를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이 음계가 마법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앞에 마을 앞에 항구에 가보면 예를 들어 조개가 한 마리 있어요. 이 조개를 그냥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조개가 입을 쫙 열면서 딴딴딴딴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플레이어는 뭘 유출해야 되느냐. 이 음계는 어떤 동작과 연계가 되는 음계인가. 그래서 그 옆에 알이 하나 있죠. 알에다가 지팡이를 대고 도레미파 하면 알이 퍽 열립니다. 열린다는 음인 거예요. 그렇죠. C, E, D, E 이렇게 한 거 보고서. 아무한테나 해봅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은 보빈이 스스로한테 말합니다. 이건 안 되네. 될 때는 되죠. 두 개 고로 난 열리네. 맞아요. 재미있는 게 또 그런 게 있어요. 거꾸로 하면 반대로 됩니다. 아까 도레미파라고 했죠. 거기에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포기하죠. 거꾸로 하는 옵션이 있었다는 걸. 파미래도 하면 다쳐요. 그러니까 이 한 방향으로 간다.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 이게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 하는 전부예요. 그런데 그걸 적어둬야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하면서 기억났어요. 제가 살다가 엑셀을 제 필요로 처음 열어본 게 룸을 플레이할 때. 옆에 적으면서 하시려고요? 네. 그래서 엑셀로 해놓고 그때 손으로 적은 다음에 엑셀로 정리해서 뽑고 그거 옆에 두고 플레이를 했었어요. 그냥 손으로 적은 걸 보면서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엑셀을 배우라고 하니까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고. 심지어 엑셀을 배우라고 하는 의도는 그렇게 쓰라고 배우라고 한 게 아닐 텐데. 전 지금도 엑셀을 그럴 테 씁니다. 저도 듀얼 모니터 이후에는 거의 엑셀이 그 정도죠. 그렇죠. 싱글 모니터 때는 약간 힘들어요. 맞아요. 듀얼 모니터는 정말 편합니다. 어쨌든 이 마법지팡이라는 게 음악을 통해서 세계화 작동을 하는 방식으로 이 게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마법지팡의 이름은 중간에 아트로포스의 지팡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아트로포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를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어디서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운명의 새 여신이라고 있죠. 그리스 신화의 모이라이라고 하는. 이 양반들의 이름이 원래 클로토, 라케시스, 아트로포스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뜬금없이 아트로포스 이름이 나오는가. 이 모이라이 운명의 새 여신은 뭘 하냐면 셋이 각자 역할이 있어요. 클로토는 실을 자자해요. 실 뽑는 거 있죠. 그다음에 라케시스는 실을 실패에다 감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트로포스는 누군가의 목숨이 다했을 때 사람의 목숨이 그 실이랑 연관된 거거든요. 얘는 죽을 때가 됐어 하면 그 실을 끊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실을 운명으로 치환하죠. 그럼 끊는 사람이네요. 네, 끊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 그런 의미의 지팡이가 주인공의 손에 들어온 거죠. 터미네이터가 된 거예요. 주인공이. 그래서 한 손에는 실패를 한 손에는 가위를 들고 있네요. 네. 그런데 재밌죠. 직조공 길드였고 마법은 음악으로 돌아가는데 그 지팡이 이름은 또 그리스 신화에서 실을 다루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은 전체적으로 직조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네요. 클로토가 아니고 아트로포스의 이름을 쓴 건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세상은 가위된 놈 마음이니까요. 후반부의 엔딩 때 이 얘기를 아마 우리는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좋습니다. 좋은 예고를 했군요. 이제부터 스토리 얘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토리는 뭐 길게 갈 건 아니에요. 제일 깁니다. 꼭 그런 식이야. 게임 얘기 안 한다. 정치 얘기 안 한다. 말 짧게 한다. 스토리 오늘 다 못 들으시겠는데요? 아니 진짜 길게 다 안 한다니까요. 해보세요. 어쨌든 지팡이를 들고 모험을 떠나면 마을에서 이런 거 저거 눌러보면서 이상한 것들을 해봐요. 예를 들어 하얀 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녹색 물감이 있어요. 그럼 녹색 물감이 노래를 또 해요. 네. 그러면 그 노래 멜로디를 흰 천에다 하면 천이 녹색이 됩니다. 그때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플레이하면 다시 탈색 된다는 걸. 이런 거 하면 엄마한테 혼나죠. 그렇죠. 더 위험한 짓도 하죠. 거기 있는 금을 지푸라기로 바꾸는 또 이런 것도 연습할 수 있고. 몇 가지를 하다가 이제 마을 뒷산에 나무가 부러져서 옆섬으로 그 나무를 타고 넘어가요. 이때 그거 나오죠. 토네이도. 토네이도가 막 돈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그런데 토네이도도 무슨 노래를 해요. 네. 무슨 노래가 나와요. 이게 사람들이 엄청 막혔는데 얘가 나선이 시계방향으로 도는 걸 반시계방향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도 도레미파 나오면 파미레도 하면 반시계로 도니까 토네이도가 그냥 풀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고전의 게이머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걸 어떻게 알고 플레이를 했는가가 너무 신기해요. 심지어 한 거라도 안 돼 있는 게임이잖아요. 공공연대 초에 기획사의 우리 매니저들 있잖아요. 매니저들은 큰오빠나 처음 들어온 친구나 다 똑같은 수업을 해야 됩니다. 옛 구주소만 받아들고 거길 찾아가기. 그래서 이제 술먹을 때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처음에 죽으란 소린 줄 알았는데 이틀 해보니까 되더라. 그런데 네비 이후 세대인 우리는 그 말을 주고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주소만. 무슨 개소리. 아니 고속도로에서 땡땡길이라고 써있냐. 그런데 해요. 옛날 게이머들은 저 알 수 없는 숙객기를 어떻게든 풀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음 섬에 넘어가면 우리가 처음 보는 다른 길드를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양치기 길드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면. 양치기요. 양치기들이 오더니 와 몰려와요 자기한테 오 마법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법을 보여달래요. 건달처럼 굽니다. 안 보여주면 안 보내줘. 둘은 친할 텐데. 그런데 뭐 아예 안 돌아다녔으니까 직접 온 길드가. 그런데 양모를 받아야 될 텐데 바람하고 실로만 저기로 하죠 그냥. 필요 없다 그랬죠. 택배로 했나 봐요. 그래서 뭐야 막혔네요. 초반에 막혀요. 여기서도 또 한참 헤매다가 딴 데로 돌아가면 뜬금없이 유리 세공길드를 가게 됩니다. 유리 공장이 나와요. 완전 녹색으로 반짝반짝하게 전부 유리로 돼 있는 역인데 여기서는 주요 생산품이 그런 거죠. 유리 제품. 그다음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수정구 같은 것도 또.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이 작품을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중세 사람이 중세를 보고 상상해서 쓴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유리 세공사의 마을에 가면 건물에 가면 거기는 워프 기능이 있죠. 여기는 첨단 기술의 도시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 옛날 문사가 봤을 때는 유리에서 봤는데 사람이 비치고 없어지고 하는 게 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워프인 것처럼 표현되죠.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첨단 기술의 도시 유리 세공길드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뭘 뚝딱뚝딱 만들고 있고 저 꼭대기에 보니까 유리 또 날카롭잖아요. 그거를 더 날카롭게 갈아서 사이드라고 하죠. 거대한 저승사장. 그런 걸 막 만들고 있어요. 뭐 이런 걸 만들어요? 물어보니까 아, 우리 아는 성직자가 지금 이런 걸 주문을 했다. 성직자가. 근데 성직자가 왜 저런 날카로운 무기를 주문하지? 이제 첫 번째 의문이 나오는 거죠. 길드와 무관한 유일한 등장인물입니다. 성직자.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이 길드의 아픔에 대해 또 듣게 되죠. 양치기 길드. 한 3세기 전에 유리 세공길드에도 거대한 드래곤이 한번 쳐들어왔다. 아, 맞아요. 여기도 왔죠. 그래갖고는 자기네 좋은 물건을 다 보러 갔댑니다. 아, 드래곤이 와서요? 네. 근데 그중에 제일 소중했던 게 그 미래를 내다보는 수정구인데 이 작중의 대화를 들어보면 잘 만든 수정구는 잘 만들수록 더 앞에 긴 시간의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제일 잘 만든 걸 드래곤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걸 좀 어떻게 찾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정구 말고 자기네가 지금 만들고 있는 수정구 있죠. 이거는 이제 짧게밖에 못 봐요, 미래를. 네. 최고 등급 제품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한번 봅니다, 주인공이. 뭐, 아까 그 양치기 길드 나 막은 데 있죠. 네. 거기서 내가 무슨 마법을 썼더니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정구 안에서 그 멜로디가 나와요. 무슨 마법인지. 음. 그러면 그걸 보고 가서 합니다. 아, 또 적어놔야 되는군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히 제가 엑셀. 그렇게 하면 양치기 길드를 뚫고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가다 보면 또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죠. 양들이 있고 양치기가 한 명 서 있는데 울타리가 있어요, 남 울타리. 그러면서 양치기가 꼬박꼬박 졸아요. 이것도 서양 동화에 자주 나오는 클릿이죠. 서양 애들 잠아 놓을 때 보면 양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갑니다. 숫자 세는 거. 그 장면이죠. 그렇죠. 양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양치기는 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음계가 나아요. 그러면 그건 잠을 들게 하거나 잠을 깨게 하거나 이런 거겠죠. 그걸 또 지나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양치기 길드 마을이 나오는데 마을에 갔더니 양치기 마을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이. 아, 드디어 왔구나, 마법사. 내가 불렀는데. 어? 난 부르지 않았는데, 뭔 소리야. 그리고 막더니. 네. 그 막은 게 시험해 보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법사 길드에 진짜 센 마법사를 하나 초청을 했다. 그런데 얼마나 센지 한번 시험해 본 거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요? 그랬더니 이 뒷산에 사는 드래곤이 지금 양을 다 잡아먹고 있다. 드래곤을 물리쳐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뭐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니까 여기도 또 성직자가 왔다 갔어요. 자기네가 전쟁용 식량을 공급하라는 1만 마리 양을 지금 납품해야 되는데 저놈의 드래곤이 다 잡아먹고 있다, 지금. 그래서 뭔가 전쟁의 냄새가 슬슬 나죠. 질문은 계속해야죠. 성직자는 왜 무기를 주문하고 식량을 주문할까? 이제 그러면서 힌트를 하나 줘요. 드래곤을 좀 무찔러줘. 그런데 힌트가 뭐라고 나오냐면 양들이 너무 하얘서 드래곤 눈에 잘 띄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나가보면은 초록 들판에 양들이 이렇게 서 있고. 흰색이죠. 하얗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배웠죠. 녹색 면색하는 법. 그걸 딱 하면 양들이 다 초록색이 됩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드래곤이 와서. 드래곤이 왔더니 녹색 아닌 게 하나 있던 거예요. 딱 하나 있죠. 나죠. 주인공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두 분은 계속 녹색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어릴 때? 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흑백으로 봤어도 여기서 그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게 그린이겠다라고 압니다. 아, cga에서 보죠? cga는 녹색 아니면 흰색 아니면 까만색이잖아요. 거의 녹색이었죠, 저희 때는. 네. 그래서 녹색은 풀이고 양이고 흰색은 나예요. 그렇게 체크가 돼요. 네, 체크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검은 점이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뿐이겠지만. 우리는 다 희다고 하면 희고, 검다고 하면 검고 그랬습니다. 네, 이게 콘솔로 안 보고 이게 모니터로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이죠. 그렇게 해서 뜬 거 없이 드래곤의 둥지에 가게 된 거죠. 이야기가 막 산으로 가죠, 정말. 그런데 이 드래곤이 진짜 웃긴 게 투머치 토커예요. 시키지도 않은 말을 계속합니다. 드래곤은 능력도 없는데 말도 많습니다. 물려서 도착해보니까 박찬호 선수인 거예요. LA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양인 줄 알고 끌고 왔는데 딴 놈이잖아요. 아, 그래? 끌고 온 김에 내 얘기나 들어라. 그래서 뭔가를 막 떠들어요. 그런데 얘기가 너무 웃긴 게 아까 유리세공길드에서 자기가 훔쳐온 수정구 얘기를 합니다. 이야, 그게 진짜 괜찮았는데 어떤 이상한 마법사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산에 지진을 내갖고 굴러간 거예요, 어디로. 아, 떼굴떼굴? 그렇죠. 그러고 지금 못 찾겠다. 드래곤은 되게 무능해요, 전체적으로. 얘 바보예요. 그런데 말만 많아. 그러면 빡 떠들더니 어느 정도 자기 할 말 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나도 뭔가 액션을 해야겠죠, 게임이니까. 딱 보면 드래곤은 항상 클리셰가 있죠. 금은부화 속에 파묻혀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 마을에서 연습한 주문 중에 뭐 있어요? 금을 지프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걸 한번 바꿔보자. 또 한번 해봐야죠. 바꾸면 또 그래요. 어, 그래? 너 똑똑하니까 이따 갈 때는 돌려놔라. 이럽니다. 그렇죠. 그렇고 있는데. 인생에 별 위협이 없거든요, 그 용은. 느긋해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용한테 잠을 재울 수 있어요. 아까 잠재우는 주문 하나 배웠죠. 그걸 씌우면 용이 자요. 그게 아니더라도 용은 항상 다른 작품에서도 거의 자죠. 네. 얘는 안 자요. 계속 뭔가 막을... 박찬호 씨니까. 94년에 LA에 처음 왔을 때. 불을 뿜기가 너무 힘들었다. 실제로 그런 얘기 하죠. 아니, 무슨 불을 뿜어. 목이 얼마 뜨거운 줄 알아? 만사 귀찮습니다. 본인도 괴롭겠죠? 네. 그런데 잠이 들면 되게 웃긴 게 아까는 금은부화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금을 지프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드래곤이 잠이 들면서 코에서 콧김이 나오는데 불 콧김이 나와서 지푸라기가 다 타버려요. 아, 주인공의 의도가 아니었군요. 아, 뜨거워!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걔가 일어났더니 뒤에 동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동굴로 들어가면 이게 뭔가 수정구가 있구나 싶죠. 그래서 이런저런 미로를 통과해서 저 물속에 있는 뭔가를 딱 꺼내요. 수정구가 있어요. 수정구를 봤더니 거기서 미래에 불길한 예감들이 나타나는 거죠. 제일 잘 듣는 수정구를 봤더니 아까 봤던 것보다 훨씬 많은 미래가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최고였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 탈출해야지. 그런데 탈출도 어렵지 않아요. 되게 뜬금없게 그냥 뒷문으로 나오면 뒷산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나 수정구가 말해주는 미래에는 백조의 얼굴이... 아, 백조가 나오죠, 계속.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시간을 다 채웠는데 스토리는 3분의 1도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맞았어요. 제가 수정구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룸의 본격적인 게임 스토리와 함께 좀 더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뭔 얘기하려고, 무슨 게임 아닌 얘기를 하려고 이 게임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는가에 대해서도 내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예견한 대로 가고 있어, 지금. 뭐가요? 이 분량은 딱 맞을 겁니다. 그럼 그래요. 누나님 수고하셨어요. 이 드래곤은 또 보고 싶은데 또 나오나요? 계속 계속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정의 벌써 들었네요. 아니, 무슨 드래곤이 불이 뜨겁다고 도망을 가요. 네, 내일은 아마 드래곤의 잔인한 면을 보실 거예요. XSFM입니다. 아, 어디? 맛있는데? 바다, 술, 그리고 바보상의 술안주.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 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금주의 의사소통. 저는 나름 이제 목, 금요일 동안 선거에 대한 얘기를 최대한 많이 아낀다고 아꼈고요. 왜냐하면 안에서 경험해 보면 그냥 실제 사람 사는 일이거든요. 선거에 대한 이야기, 정승호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숙박업자죠? 네, 이분은 요파 씨에서 가끔 미친 숙박 손님들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시는 숙박업자죠, 서울에? 금고 들고 튀는 놈? 낑낑대는 놈? 그 사연 짱이에요. 요파 씨 들어보세요. 미성년자 혼숙 되냐고 물어서 안 된다 그랬더니 혼자 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신 숙박업자입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에 숙박업종이 포함되어 마음까지 따뜻해지고 있는 장사치 정승호입니다. 전국의 숙박업자 여러분,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하니 함께 힘내시지요. 3월 9일 있었던 선거에서 저는 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16년 총선에 이어 두 번째 참가하는 참관인인데, 이번에도 해들때쯤 끝나겠구만?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미리 했죠. 개표 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8명씩 신청이 가능하고, 정당 외의 개별 신청자는 추첨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제 지인 중에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개표에 참관하고 싶었던 중학생 양반이 있는데,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는 개표 참관조차 안 된다고 하더군요. 현실 정치 교육으로 이만한 게 없는데? 하는 아쉬움이 새삼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불허하는 선관인의 마음을 압니다. 공무원들의 마음을 압니다. 애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밤새. 노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몰래 술 마셔면 돼? 밤드 피고. 개표 참관인은 가장 큰 두 개 정당에서도 너다섯 명 정도 지역위 당직자들이 나옵니다. 원우의 소수 정당은 참관인조차 없거나 있더라도 한두 명 정도죠. 하지만 시작부터 쪽수로 기선을 제압하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허X형의 국X혁명당과 전땡운의 국땡혁명당이었습니다. 아, 이거 하나를 가리면 똑같군요. 자, 앞에 두 당은 이름이 다르죠, 이게 지금. 배정된 8명, 상한선을 꽉꽉 채워온 16명. 그야말로 물량태세였죠. 여기서 진짜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직을 많이 키웠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특히 전땡운의 혁명당은 예전부터 부정선거가 당헌이자 당론인 당이었기에. 근데 투표는 선거엔 차려합니다. 마치 전투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는 듯한 비장암마저 엿보였습니다. 모두가 합을 맞춘 듯. 재밌네요. 부정선거가 당헌이자 당론인 듯 당이잖아요. 옛날 프랑스의 왕당파 같은 거잖아요.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왕위를 다시 얻어내겠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낀 채로. 어깨 너머로 이들이 나누는 이야기에서 어디에서 여기까지 오길 잘했다는 얘기까지 하는 걸 보니 이 지역구의 당원들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차출되어 각 지역으로 파견된 인원들이 뜻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참 이게 재밌죠.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끝으로 가면 다들 시키면 알아서 듣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라는 게 독특해요. 이번 2022년 선거 개표소에서는 2016년 총선 때에 전혀 못 보던 광경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너튜브 생중계였습니다. 혁명당 듀오 참관인들은 개표 브이로그라도 찍겠다는 듯이 삼각대와 배터리, 무선 마이크까지 장비들을 총동원했는데요. 심지어 삼각대에도 성조기와 태극기가. 가만히 있어봐. 삼각대에 성조기랑 태극기 붙이려면 그건 시트지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땡코스에서 출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찾으면 또 있겠죠. 아 성조기 삼각대? 아니 근데 요걸로 유튜브 요걸로 이번에 개편날 좀 땡긴 채널들이 있죠. 그렇군요. 천조국의 가호라도 받고자 하는 것이었을까요? 근데 이건 역설적으로 도움이 되네요. 유튜브 장사 하잡시고 거기서 참관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좋은 일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좋게 결론이 나지 않은 게 문제인데. 오후 7시 반 투표가 끝나고 1시간 정도 투표함이 운송되는 시간을 거쳐 개표가 시작됩니다. 개표는 개함, 분류, 검표의 순서로 진행되죠. 이때 다른 정당의 개표 참관인들은 표가 제대로 분류되고 우리 후보의 표가 누락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혁명당 듀오, 특히 전 씨의 국댕혁명당 무리는 부정선거 때려잡는 대단한 열사인 것처럼 각 분류기마다 카메라를 생중기로 들이대고 시험감독관처럼 개표 사무원들의 등골이 서늘하게 쪼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벌어진 상황 하나. 마지막 검표하는 과정에서 검수하는 분이 제출하는 서류에 기계분류표 플러스 수기분류표 플러스 무효표 숫자를 직접 계산해서 손으로 적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합계 숫자를 잘못 적었던 겁니다. 어차피 제출 서류에서 부분 숫자와 합계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선관이 집계데스크에서 걸러질 부분이었지만 실수한 것은 바로잡아야 하기에 이를 지적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양심, 혁명당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한참관이니 장례가 울리도록 외칩니다. 이거 부정선거야! 그리고 비장하게 더 일갈합니다. 전부 다 개표 멈춰! 이거 다 무효야! 전부 다시 전부 수개표해! 이때부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의 발화하고 싶은 정치적인 권력 확인으로서의 발화를 하고 싶은 욕망이 발현될 때잖아요. 이 말을 오늘 하루 중에 꼭 한 번쯤 하고 싶다. 그렇죠. 옛날 그런 만화 있잖아요. 삼계탕 찍고. 여보 여기 지금 닭이 죽은 게 들어있다! 닭을 죽인 범인을 찾는. 그건 하림이죠. 선관위는. 문제가 된 테이블만 다시 검표하면 되지. 왜 다른 개표 테이블까지 멈추려고 뜨느냐. 혁명당에서는. 이런 식이면 다른 숫자도 다 믿지 못하겠다. 표가 가짜다. 전부 부정선거다. 왈가왈부하는 사이 결국 15분 정도 전체 개표가 중단됐습니다. 덕분에 시간을 얻은 개표 사무원들은 잠시 화장실도 다녀오고 끼견도 하고 커피 한 잔 하는 타임을 가졌죠. 국대혁명당 참관인 무리와 선관위 위원들 간에 한참 실갱이와 논의 끝에 내려진 해결책.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생중계를 하는 카메라 앞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사죄하는 것으로 합의 및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한국 어르신 같아요. 아니 이게 물론 잘못된 일이고 이런 활동이 분명히 필요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았으니까 어쨌든 좀 과한 면이 있지만. 그런데 이 결론이 저는 되게 인상 깊은 게 결국 이거 부정선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론도 이렇게 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반면 교사인 게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으로만 정치를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지금 트렌드죠. 네. 이걸 뛰어넘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배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사면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제가 목요일에 드렸던 거고. 아직 일부 참관인들은 분이 덜 풀린 듯 했지만 혁명당 무리 중 대빵으로 보이는 사람이 어르고 달래서 이 정도로 받아줍시다 하며 사람들을 물렸죠. 다행히도 그 이후로는 큰 상황 없이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저녁 8시 밤부터 시작된 개표는 새벽 3시가 넘어 마무리됐습니다. 첫 차 시간 이전에 애매한 시간이라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참관하는 중간중간 개표 방송을 보니 서울 서초구 개표가 유난히 늦어졌더군요. 그 중에서도 서초갑 보궐선거 개표는 자전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던데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서초갑의 국댕혁명당의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 혁명당의 무리가 보궐선거 개표를 중단시키고 수개표나 별도 개표를 주장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번 선거 사전투표에서 확진자표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기에 이때다 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욱 고개를 치켜들었지만 제 생각엔 부실해서 실수한 것이지 부정했던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투표부터 표 보관 그리고 운송과 마지막 개표까지 각 분야의 다양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항시 지켜보는 지금의 체계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이 과정 하나하나에 참여한 시민들을 믿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법과 매뉴얼이 부실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해야겠죠. 결론은 별일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시간이 남으면 투개표 참관인 한 번쯤 참여해보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10년째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가보면 재밌습니다. 정승호 씨께 더치커피 드릴까요? 지금 더치커피밖에 안 남았어요. 네. 하지만 맛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네. 커피빈호에서 보내드리는 더치커피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2회.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파케문학관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가급적 시간을 좀 내서 지금의 전쟁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담을 수 있도록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와서 얘기하나요? 다음 주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고요. 그래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균 PD와 윤세민 에디터였고요. 토요일에는 문학인과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